어쨌든 네, 정말 되게 멋있어. 이렇게 불편이 아니에요?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. 키연님 안 나오면 안 나와. 키연을 불편한 사람이 많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이러다 나중에는 재혈림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 아니야? 그 다음은 나야. 주인인데도 안 나오시면 안 돼요? 너무 돈만 쫓는 거 같다. 사장 놀이 그만이라. 저희 시골 겨우 그냥 가버리시면 솔직히 절 떨어지는 거. 어느란 직업이죠? 우리가 다들 괜찮은데? 너무 비즈니스로운 게 안 나시는데. 이런 댓글다. 처음 이런 피드백도 안 들을 거면 재정비 시간 가져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. 아 불편함이 그게 너무 많네 맞네. 응? 다 수다 불편하잖아. 근데 일단 사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하면 내려야 돼.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아 그냥? 제가 우당이니까 빨리 상을 차렸거든요. 이게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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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기가 안 좋구나. 기가 안 좋아. 불만한 사람들이 많구나. 아 저기 저승선이 안 보이는구나. 아 불편하겠다고 해야겠어. 기동 노력 납쇼. ylem 가야겠다고 말한다. 가야겠다는 거예요. 아 지금 시작하자 지금부터 부장님이 부담을 한 장 써줄거다 부담당수 어차피 불편한 사람은 알아서 떠나갈게 부담받지 않고 영상 찍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그 회사 사운드룸 할까? 어때? 핫도그를 위한 너네들이 새겨야할 명혼을 가져왔다 음악을 울리보라 cnYK 붓기가 나옵니다 쫌 힘든데요? 빨리 좀 떠주세요 장군 박선영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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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과서... 큐! 어차피 불가사는 벌어서 도맡다아! 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한거냐? 뭐한거냐 그냥 이거 잘 졌다는데? 이걸 해야 다 떠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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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